먼저 고추장 또 담아놨나? 응 고추장 여지님 반갑습니다 스포퍼드 1번지님 지금 냉이국수를 끓이는데요 10년 먹은 고추장을 넣고 끓이는데요 달래 드는데요 달래 달래 달래도 넣고 뭐 황영애님 10년 황영애님 황영애님 한그릇 택배로 보내드릴테니 접수 보세요 냉이 고추장국수 예 택배로 제가 보내드릴께요 펄펄 끓는거 보내드릴께요 펄펄 끓는거 야 금방 길라는데 이 측면이 있기면 이걸 국수를 먼저 내줘야 이 측면은 중요시므로 국수로 먼저 넣는다구요 네 주면은 불 courts baptism . . . . . . . . 나가주는 줄 땐 아이고 니가 오늘도 나가지 말고 내일 자 이제 국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수를 왕창 때려 넣고 있어요 너무 많이 넣는다 아이 또 잔소리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나오고 자꾸 잔소리 한대 아니 그건 다 못해 영상 보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 말도 못해 옆에서 그냥 주는대로 먹긴 하네 하하하하하하 단순히 한 번 모두 먹는다고? 잔소리 버리지 말고 이제 팍팍 끓으면 물을 조금 더 부어가지고 근데 그 고추장 색깔이가 시커며도 맛있더라고 아이 시커며도 맛있지 말고 시커며도 맛있더라고 냉기가 너무 많아 냉기가 너무 많아 냉기가 너무 많아 냉기가 너무 많아 국수도 지금 처음엔 그냥 하얀패 쌓는게도 막 끓을때 물을 주면 있잖아요 너무는 곤방 쌓은게 물을 주고 아 아 근데 주살맞으면 어떻게 물을 주면 다 먹었단 말이야 양은 좋지요 쇠가 죽어요 수돗물로 자꾸 끓이면은 쇠가 죽으면은 네 쇠가 시커며도 죽어 그래서 수돗물 말고 저 우리 집 쇠물을 부어 끓이면은 절대 그게 없어 그래 엄청 좋아 뭉기가 들어가요? 뭉기가 들어가고 뭉기가 들어가고 뭐가 많이 넣었노? 에이 말하지 않구만 여기 비슷해 다 먹으면 되겠네 네 물을 좀 부어갖고 여기다 아깝다 이거 그죠? 냄비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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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으면élior Civic 그저 제가 알아서 먹을 recept니 예 뺏어 먹을 생각에 하지 말고 오오오 네 이야 냄새가 방안에 콕 난다 다시나든지 멸해든지 아무거나 한 가지만 줘요 다시마 다시나를 주든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드릴께 뭐야 마크 마크 내가 아까 한통 또 갖다 보놨는지 아주 썼을때 그냥 갖다 보놀라고 오늘은 물 또 딱 됐고요 만두느님은 방안에서도 기막이를 하고 계십니다 오오 기막이가 있습니다 오오오 고마워 나 어디 모자가 이렇게 돌아갔어 기막이가 아니고 모자가 돌아간거에요 모자가 이렇게 돌아간거에요 오오오오 난 그게 여지껏 기막이인줄 알았잖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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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